다음 달이 미국 대선인데 헤리스 트럼프 두 후보의 격차가 더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측 모두 총력 대응에 나섰는데 헤리스는 방송 인터뷰에 트럼프는 공포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민주당이 판정패했다는 평가를 받은 부통령 토론 이후 나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불과 2%포인트 차이로 지난달 대선 TV 토론 직후와 비교해 오차범위 내에서 격차가 더 좁혀졌습니다. 초박빈 구도가 더 공구해지면서 양캠프엔 비상이 흘렀습니다.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헤리스 트럼프 양캠프의 선거 전략도 명확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헤리스는 언론 인터뷰에 집중하는 이른바 고공플레이입니다. 이번 한 주에만 방송 인터뷰가 4개에 달합니다.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트럼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개인사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겁니다. 실제 보수 성향 유권자를 고려한 듯 자신이 보유한 총기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이른바 핀셋 전략입니다. 메시지를 지지층에 집중하면서 단순 공포를 넘어 종말을 예고하는 방식으로 결집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극단적인 종말 마케팅에 대해 당내 우려가 제기됐지만 트럼프는 오늘도 불법 이민자들은 나쁜 유전자를 가졌다는 허위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